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에이 봄수야 봄수야 너 요즘에 학교를 안간다 잘 어? 아이 그 가기 귀찮은데 어떻게 음 어 봄수야 내가 어 이거 장난감 사주는데 학교 잘 가는 약속으로 내가 이거 장난감 사주는거다 어 그 학교 잘 가면 이거 장난감 오늘 사주는거야 그래 니가 그 사고싶다던거 트랜스포머 장난감 사준다고 아 근데 어 그럼 두개는 사줘야돼 왜 아 그거 나 학교 한거 안가 그럼 아이 이럴 수가 알았어 그럼 가격보고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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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감 이 땅 장난감 봄수가 나한테 어 거래를 제안하잖아 음 많이 컸어 봄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이거 그 저희 아들이 가지고싶다 했던 그 트랜스포머 장난감 어딨나요 트랜스포머 아 트랜스포머 바로 여기있죠 이거 보면은 아 역시 남자아이는 ères상 내가 하는게 정답로 탱크 아 탱크요 알겠습니다 오 resigned OA 야 못년대 teraz 다른것도 볼까 탱크말고 그러면.. 승용차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승용차 되게 멋있네 깐지깐지 이거 앞에 스포측한가봐요 아저씨 그럼요 맛있죠 이거 봄새가 장난하기 비싸보이는데 한 개만 사자 그러면 아저씨 둘 다 주세요 둘 다 둘 다 둘 다 주세요 그러면 봄새 안에 더 있으니까 더 보자 비행기나 트럭이 있네 그러면 봄새 비행기랑 트럭 보자 좋았어 좋았어 그것도 보여주세요 그럼 일단 트럭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더 멋있는데 야 이거 경찰차인가본데 얘가 주인공이지 주인공 비행기 비행기도 비행기는 멋있게 자 나와라, 비행기! 오우우오 말도 그릇게 안된나? 비행기가 집으로 가버렸는데요.. 아아.. 다시 부르면 다시 옵니다! 음.. 자.. 다시 와라! 오오 오오오오.. 멋있잖아! 오오.. 아빠 나 무조건 저거! 나 무조건 저거! 비행기는 얼마죠? 비행기는.. 372만 8천 9백원이에요. 범세야 안되겠다. 아무래도 자동차로 사자. 아 그럼 아저씨 두개 사주면 되지. 그럼 이거 트럭 하나랑 아 이거 비행기요. 아니야 탱크로 주세요. 아 탱크랑 잘하셨습니다. 트럭 살게요. 내 손에 있는거 살게요. 범세야 여기 이거 봐. 들고 놀아. 자 여기 여기 돈 있습니다. 허허 보자 얼마야. 만 4천 갚자. 아빠 간다. 아이 가자. 아이 장난감 샀으니까 이거. 기분 좋다. 아이 봄수야 장난감 사줬으니까 약속한거 잊지마라. 알았지? 알았어 알았어. 그러면 나 두개나 사줬으니까 앞으로 이제 숙제도 잘할게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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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 여보 나왔어요.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. 봄수랑 같이 왔네. 아이 그 봄수 장난감 사주느라 그 좀 퇴근하는 김에 사줬어. 장난감을 왜요. 갑자기 왜 돈을 깜찍이 막 그렇게 써? 아이 그러게 아니고 어차피 내 돈이고 이제 봄수한테 투자 좀 했어. 응. 그니까 왜 썼냐고. 아 그 봄수가 학교도 잘 가고 숙제도 잘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준거야. 맞아. 봄수 열심히 공부할거야? 어 어 어. 열심히 공부는 말고 숙제는 할게. 아 그래 그래. 이 정도면 됐지 뭐. 아 요로야. 요로는 요로거는 나중에 내가 사줄게. 아빠가 알겠지? 그래 그래 그래. 야 봄수야 이제 시간 늦었으니까 위에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. 갖고 놀아야 돼. 아니 이거 봄수한테 잘 사준거 같아. 봄수가 학교도 잘 가고 숙제도 잘 한다고 나한테 약속했어. 그래요. 너무 비싼 장난감만 아니면 됐지. 돈 엄청 많이 쓴거 아니죠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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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그럼 됐어. 어 이거. 거기서 봤을 때도 멋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더 멋있는데. 와우. 자 수고하면 이걸 갖고 어떻게 놀아볼까? 흠흠. 역시. 남자는 탱크지. 자 탱크를 해서. 탱크를 이렇게 움직여갖고. 정면을 보고. 저거. 트럭이랑 박아버리는 거야. 으에에에에에에. 으흐헤헿. 박아 박아. 박으라고 박아. 너 박아. 너 박아 흐흐흐흐흐흐흐. 저 수, 이제 트럭 복수할 차례다 트럭. 다시 박아! 멍청이들 아 잠깐만 아 똥 마려운데 아 더 갖고 놀고 싶다 똥 싸고 나와서 갖고 놀아야겠다 너 여기 가만히 있어! 어디 가면 안 돼! 똥 싸야지 똥 아이 똥 마려 똥 싸야겠다 야스 자 좋았어 그러면 이제 똥 다 땄으니까 닦아 볼 닦 닦 닦 어? 똥 닦아야 되는데 휴지가 없네 휴지가 어 어 오빠! 아빠! 나 휴지가 없어! 나 휴지가 없어! 아아 엄마야 아빠야 엄마야 아 뭐지 아 아 아주 휴지 엄마 고마워 아이 봄수야 왜 불러 봄수야 왜 불러 아이고 시원하다 어 뭐야 야 봄수야 왜 불렀어 엄마 아빠 부르지 않았어 너 아 휴지 갖다달라고 불렀는데 엄마가 갖다줬어 엄마 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뭐야 그 아빠가 갖다줬나 아니 아니 아빠는 지금 방금 올라왔는데 아 아 진짜 요로로는 TV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어 뭐야 봄수야 아 그나저나 아빠가 장난감 사줬으니까 오늘 숙제 있는 거 알지 숙제 다 하고 자야 된다 알겠지 아빠가 간다 봄수가 장난감 사줬으니까 숙제를 꼭 할 거야 이상하다 그럼 누가 갖다준 거지 휴지는 음 아니 뭐 그건 됐고 아 약속했으니까 숙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보기나 해보자 자 1 더하기 1 아 1 더하기 1 아 배웠는데 아 다음 문제 다음 문제 2 더하기 2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 2 더하기 1을 어떻게 푸냔 말이야 내가 에이 그래 이거 평소에 안하던 짓 하면 안 된대 숙제는 무슨 숙제 아 졸려 죽겠는데 그냥 잠이나 자야겠다 에이씨 짬인다 자야지 에이 내일 일어나서 하지본 내일 일어나서 하지본 일어났다 형 일어났다 형 일어났다 형 야 야 경찰차 너 차례야 왜 아니다 나는 수학에 약하다 알겠다 이 자식이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알겠다 가위바위보 아 졌다 내가 한다 아 열받네 열받네 아 으음 아유 잘 잤다 으음 으음 내가 뭔가 잊고있나 왜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기분이 찜찜한지 으음 으음 아 아 맞다 아 나 이거 내 숙제 숙제 아 바람 학교를 약속했는데 아 지금부터 해도 되겠지 11대 대충 풀어 풀어야겠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어 뭐야 뭐야 이거 왜 풀려있어 어 어 나 이거 어제 분명 알아보자는데 어 뭐지 내가 자다가 했나 으음 맞아 나 천재니까 그랬을 수 있어 으음 으음 아닌데 누가 했지 내가 진짜 천재인가 아이 모르겠다 음 아 범수야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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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일어나있네 white 이미 일어났지 봄수야 학 그거 숙제있고 숙제 숙제 당연히 다했지 오~~ 숙제 다했는데? 봄수 장난감 사주는 효과가 있는데? 자 그러면은 이제 학교 갈까? 봄수야 아빠랑 같이 가자 학교 어? 아빠랑 같이 가? 응응응 그럼 나 그 뭐야 나 얘네 데려갈래 아 얘네 학교에 데려갈 거야? 그럼 학교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그럼 그렇게 해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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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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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 빨리 학교 가야지 봄수야 늦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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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수야 빨리 와 알았어 그렇게 데려갈게요 얘네 어 야 봄수야 빨리 가자 학교 응 알겠어 자 가자 그래 그 어? 그 수업시간에 장난감 가지고 놀아가지고 뺏기지 말고 알겠지? 알겠어 알겠어 자 봄수야 학교가 더 열심히 해 아 아빠는 일로 갈게 잘가 학교 다녀오세요 빠빠 학교가야 돼? 학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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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멈춰 응 뭐야 음 너 보니까 아주 멋있는 장난감을 간지고 있구나 어 맞아요 멋있죠 어 그렇군 응 정말 멋있어 어때 음 나한테 나한테 빌려줘 빌려달라구요? 음 빌려줘 빌려줘 안 돼요 이거 아빠가 저 학교 열심히 다니라고 선물로 사준 거란 말이에요 아 이 자식이 선배야 야 이 자식이 말이야 야 비켜 비켜 어 이건 이제부터 내 거야 에이 따라와 장난감대 에이없 내 거야 임마 따라와 우린 zij couple 너네 왜 가 íem 너네 왜 가 따라와 따라와 나는 가서 구름과자 나 먹어볼까 헤헤헤헤헥 어흐아 오어 뭐야? 변신도하네? 깜짝아 뭐야? 드럽게 못생겼네. 어 뭐야? 야! 빨리 돌려. 빨래들려져있다 시가! 지금 나랑 장난하냐? 재 죄송합니다. 드럽게 못생겼네. 죄송해요. 혼나고 싶어 있는 녀석이야. 똑바로 돌려줄만해. 눈은 똑똑해 보고 있어 지금. 네..혼나? 근데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? 생기다 말았네 진짜 이 자식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새 안되겠어 이 사람한테 보여줘야겠어 어린다고 이 자식 돌려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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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범수한테 사과도 하고 돌려줄게요 이제야 말을 알아듣네 말을 똑바로 알아듣네 자식 돌려주러 갑시다 아 아빠 죽겄네 진짜 아빠가 사준 장난감인데 다 뺏겨버렸어 어떻게 찾지 저기 봄수란 친구야 장난감도 주세요 미안해 다시 돌려줄게 뺏어가서 미안했어 미안 뭐야 이렇게 순순하게 해준다고 집가야 네 집 집 집 집 집가야 네 집 어 뭐야 이거 자전거 아닌가 왜 버려져있지 거기 거기잖아 여기 뭐야 장난감 가게 앞이잖아 그 아저씨 몰래 타고 놀아야겠다 하잇 하잇 자전거 X10 재밌단 자전거 자아정거 자전거 타 건너라 이안딜 자전거 어 잠깐 뭐야 어어 내 장난감들 어어어 어이 어어어 꼬마 조심하네 아이씨 아우 이씨 너 왜 부서진거 아니야? 나 진짜 장난감 부서졌잖아요 뭐야이구 장난감 나 지켜줬는데 장난감이 나 지켜줬는데 아이 하여튼 너 조심해 진짜 이번만 봐준다 아이씨 똥밟았네 이씨 아아아아아아 내 장난감들아 아아아아 나 지켜줬는데 나 지Quad 나 지해주 lower 나 지켜준 말이 나ía 나아ㅏ 나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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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ver 나아이 나아이